진무공 전화를 배웁니다 사냥은 잘 다녀오셨습니까? 예, 덕분에 사고 없이 일이 무사하지요 하여 이것이 무엇이여요? 제가 직접 잡은 놈으로 이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럴 것이다 홍림아 예 참으로 저에게 주시는 것이업니까? 예, 전화 제가 직접 전화께 해보여도 되겠나이까 예? 응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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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으로 보드랍습니다 참으로 보드랍